도깨이는 탄탄병하기 한국의 주문에 가려면 디디랩 먹으리 시작돼 동사만 보고 가기 있기 없기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니지 눌러주는 바람은 짱짱만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 이것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나인한테 놀아달라고 얘기했어 나인아 놀아줘 나랑 혼자 놀고 싶어 놀자 이 힘이 싫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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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사죠 나 맨날 놀아줬는데 흠 나가 놀아주는 사진 장난감이나 놀아야 되겠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리 함께 도와 나라를 구해내자 시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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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해 좋아하는 멤버들 좋아하는 멤버들은 대답할거야 용사 우리와 우리 둘이 더 보내 이 힘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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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혼자 놀니깐 심심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흠 흠 저에게 주문을 가려간 비밀의 마법이 치겠지 비밀의 마법? 수피 주주 나 좀 데려 갈래? 응 심심해 죽겠다 여기 어디야? 여기 스크린 조치 집 있잖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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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다 자 이제 방을 하는데 누나 또 가볼까 누나 어디 갔지? 이건 또 뭐야? 누나가 왜 여기 있지? 다인아 너도 와 여기 재밌어 누나 왜 어떻게 들어가지? 누나 나와 어지러워 흔들지마 우와 누나 그럼 어떻게 거기서 탈거야? 몰라 재밌어 있어 들어와봐 거기 어떻게 가는건데? 주문에 걸면 돼 뭐야 어떻게 주문을 걸으라는거야? 가을에게 주문을 걸어봐 일일의 마법이 시작돼 누나한테 갈래 안녕 엄마 안녕 우와 재밌어 어 근데 누나 배고프다 그래 왜 저긴 먹을거 없는데 그럼 먹어줘 나 한 번 모르는데 그럼 우리 엄마도 못 본거야? 아 그 생각을 못했다 됐다 우와 구족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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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y 감사합니다.